난 세컨하우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취미실이 중요한 거죠. 뭐 TV보고 이런 거는 집에서 하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 집에 없는 게 뭐냐. 우리 아파트에 내가 살고 있는 서울에 있는 집에 없는 게 뭐냐. 반갑습니다. 국민간축가 이현입니다. 오늘도 전세계 단독주택 소개하는 시계 네덜란드 갑니다. 네덜란드. 네덜란드. 설계 잘하죠. 되게 모던 심플하네요. 모던 심플한데 나무입니다. 아니 목졸태가 이게 어렵지 않나요? 이거 콘크리트 아닙니까? 며칠 전에 올렸던 이런 집. 콘크리트의 장점인 거죠. 이런 가벽, 판넬, 묵직한 하나의 마감제죠. 내외의 마감제가 다 끝난 거잖아요. 이것도 당연히 노출이고 바깥에도 노출이고. 그래서 이런 느낌은 목조는 불가능하다. 근데 가능하네요. 죄송합니다. 가능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계는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이런 식으로 띄우고 켄티가 나가고 켄티라는 게 팔을 벌려 혼자 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팔을 더 내겠다 이런 것들은 콘크리트는 가능한데 목조는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끝이 마감이 이렇게 되는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자체가 가벼우니까 여기에 관계된 철물 이런 것들이 가볍죠. 가볍죠. 작죠. 그런 장점은 있는데 어쨌든 비슷하게는 느낌이 비슷하지 않나요? 이쪽을 볼까요? 차고? 오우 비슷하지 않나요? 안 비슷한가? 어쨌든 이건 공항목조입니다. 공항목조로 해서 했는데 나무가 노출돼 있잖아요. 나무가 노출이 돼 있다. 나무가 노출되니까 썩지 않냐.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나무가 썩는 건 아닙니다. 나무가 표피가 색이 바라는 거죠. 햇볕에 이어서 이게 바라는 거죠. 스테인을 그래서 자꾸 칠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노출콘크리트의 장점은 뭐다? 관리가. 노출콘크리트의 장점은 뭐다? 관리를 안 해도 된다. 처음부터 이렇게 뭐가 이렇게 때가 탄 느낌이잖아요. 때가 타도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납니다. 근데 목조는 그건 아니죠. 사실은 티가 많이 난다. 티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공항목조로 크게 디귿자로 디귿자로 쫙 푼 거죠. 그래서 구조는 다 풀었기 때문에 벽에 구조는 필요 없으니까 이런 유리박스의 디자인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목조래도. 그래서 이런 회랑을 만든 거죠. 회랑을 만들고 좀 두꺼웠으면 어떨까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그래서 착오가 있고 이 집은 이제 재밌는 게 그냥 취미집입니다. 취미. 취미. 그냥 가볍게 12평. 12평 정도. 방 하나에 거실 주방. 방 하나에 거실 주방. 화장실인데 이게 이제 거실 주방이 아니라 그냥 취미. 내가 이제 예를 들어 이 집의 내용은 당구장이 있어요. 당구장. 당구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취미. 취미집이 당구야. 당구. 당구인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가 이렇게 간격이 있는 거죠. 3.1 간격으로 기둥이 이제 박히는 겁니다. 이거는 화면은 사진에서 보였지만 차고. 차고가 하나, 둘, 오후. 3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전거도 세우고. 얘를 9평 차고가 있고 이 앞에 3평이 회랑이 있는 거죠. 회랑. 뭐 포치라고 그럴 수도 있겠죠. 포치라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면 여기 화장실이 하나 있고 방이 하나 있고 여기로 가면 취미실에 별도로 문을 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취미 방인 거죠. 여기서 영화도 보고 뭐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문을 달아서 여기 방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는 프라이비트하게 뭔가 공간을 만들어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에 1차적으로는 가볍게 도전하는 게 취미 방. 어떻게 보면 차고. 저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차라리 차고만 짓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차고를 짓고 거기서 차고에서 차고 자체가 취미 공간이 될 수 있는 거죠. 요즘은 레저 활동이 많잖아요. 보트도 하나 벽에다 매달고 자전거도 매달고 그런 취미하기 위한 창고로 별도로 창고만 빌리는 임대 업체도 생겼습니다. 그만큼 창고가 현대 생활에서 현대 삶에서 아주 중요한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파트는 한계가 있죠. 그렇다고 내가 집을 짓기는 건 그렇고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가평이나 양평 같은데 어때요? 땅을 사가지고 취미실과 차고가 있는 그것만 있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생활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라면을 끓여 먹던 이런 건 가능하죠. 캠핑도 하는데 그런 취미 취미실과 차고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뭐 잠을 잘 수 있는 거는 방 하나 만들어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씻을 수 있는 화장실이 작지만 하나가 있으면 어떠냐 하는 거죠. 그게 올바른 접근방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컨하우스 집 뭔가를 하지 말고 열두평의 취미실과 그 다음에 아홉평의 차고 차고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냥 침실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뚫려있는 필러트로 뚫려있는 눈비 안 맞는 눈비 안 맞는 지붕만 있는 지붕만 있는 차고가 어떠냐 하는 거죠.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동의하시는 분? 없으신가요? 네. 어쨌든 이렇게 모든 게 남은 거죠. 남은 거. 콘크리트 처럼 근데 이런 느낌은 못하죠. 판을. 하판 붙이면 되죠. 하판 붙이면 되겠죠. 로바로 한 거죠. 공항목장. 공항목장. 되게 깨끗하네. 지은지 며칠 안 됐나봐요. 이게 썩지 않는다. 나무는 썩지 않는다. 발할 뿐이다. 나중에는 샌딩하고 한번 더 칠하면 또 나무가 나오는 거죠.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여기 문인 거죠. 여기 문인 거죠. 여긴 나무고 여기는 유리로 딱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흔들어져 놓고 이게 이렇게 벽돌 패빙과 자갈. 자갈 깔아서 하는 거죠. 회랑은 여기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특이하네. 여기가 다 이렇게 회랑을 콘크리트를 바르는 게 날 것 같은데 이렇게 조경을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당구를 치고 있는 거죠. 난 세컨하우스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 취미실이 중요한 거죠. TV보고 이런 거는 집에서 하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 집에 없는 게 뭐냐. 우리 아파트에 내가 살고 있는 서울에 있는 집에 없는 게 뭐냐. 당구대가 없잖아. 차고가 없잖아. 차라리 그게. 요즘은 차 닦고 이런 거에 거의 목숨 거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굳이 내 차고에서 내 취미방에서 내가 친구들을 불러서 당구를 친다든지 1박 1로 놀러 오면 좋은 거죠. 아니면 이런 취미실을 공유하면 되죠. 친구 4분이서 모여가지고 돈을 걷어서 번갈아가면서 쓰는 거 어떨까 싶어요. 내달라는 취미집 디자인 1.8 좋습니다. 어우 목조인데 나름대로는 좋고 이게 얼마나 유지 가능하냐. 그게 썩지 않냐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니라는 거죠. 변한다. 스테인을 칠해라. 단칭인데 뭐. 아유 뭐 1박 2일로 차도 닦는데 집도 닦자. 집도 스테인을 칠하자. 펠리스왕 1.6 가성비는 1.6이에요. 에너지는 1.5 아이디어는 1.5 여서요. 나름대로는 높은 점수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취미실 우리집에 없는게 뭐냐. 취미 당구대와 차고가 없다. 그럼 차라리 그것만 짓는게 어떠냐는 거죠. 감사합니다.